감독은 현정에 오지 않을 거야. 미친 감독이야. 황당하네요. 진짜 간 거예요? 감독님 들어오세요. 뭐야? 왜요? 형 진짜 미국 와도요? 진짜? 액션. 다운. 전체적으로 시작을 해. 도전해. 흘러졌어. 감독 잘하셔서 조금만 못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 너무 짜증 났어. 이제 엄마. 수만 다시 나가. 그냥 수십 번씩 하라고 그러고 막. 오케이. 아 이게 오케이 라고요? 네. 억이 너무 많아요. 왜요? 왜 다시 해요? 아 몰라. 아 이거 보기 싫어하지 않네. 이지호 굉장히 예쁜 여자 좋아해. 안 할까 봐. 아 이지호? 무슨 얘기냐. 감독이 현정이 없으니까. 아 이건 아니다. 아 심심. 컷. 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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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지. 저 양반이 뭐 하시는 거예요? 아 또 한 번 더 할게요. 대충 해. 감독도 없는데 이씨. 나 이제 감독이 영화 출연 안 해. 아니 다시 한 번 가. 이게 내면이 안 보이잖아 이게. 아니 여기 개판이에요. 야 여기도 가자. 야 이승이 형 어디 가. 아니 감독이 뭐 한국 아니야 지금? 감독을 엄청 켜라는 거야. 아 이씨 부대네.